너, 너, 너.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. 대세기지 뭐. 이제 제발 그만. 마 Warner, 내 깔끔하게 journalism은 어제는 은봉이 너 혼자 말했으니까 지금 나 혼자만 말할게. 에? 무슨. 먼저 사과할게. 네?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또 겁을 냈어. 이렇게 말하면 변명 같겠지만 너한테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고. 이거 다 마신건가? 아 네 네 네. 고마워. 내가 지각을 하는 동안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을 다 접은 것 같고 그래 좋아. 너의 그 의사 나는 충분히 존중해. 그러니까 내 말은 다시 마음을 돌려달라 다시 나를 좋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야. 내가 너를 존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존중해달라는 거야. 그러니까 즉 내가 너를 좋아하게 내버려 두란 얘기야. 나 너 힘들게 안 할게. 네 평온한 생활 절대로 방해 안 할게.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가 마음 내킬 때 그때 마음 돌려줘. 그때 나 봐줘. 기다릴게. 천천히 와. 아 또 까먹었구나 숨쉬는 거. 숨쉬고. 그렇지? 거물 놓고 가자.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